자 내려, 잘 쏴서 돌려보내.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. 죄송합니다.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. 됐어요. 그냥 가세요. 처음 보니 어떻게든 찾아와. 정수단이 칼을 참아도 난리 좋아. 아이고, 빨리 시켰어요.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다. 나한테 싹 다 얘기해보세요.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. 내가 잡는게 빠를 것 같은데. 진짜? 얘기할까? 자, 입금하고. 익힙니다. 이쁘게 차고 나와라. 니가 뭔데 인마. 남에 관할 사건들을 들쏘시고 다녀. 승부하고 싶어서 그냥? 아니, 반면 이거 진짜 큰일 갖고 보여. 어떤 위치는 조폭 두목을 찌르니까. 그건 확실하다니까. 연쇄살인범. 너 원하는게 뭐냐? 넌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남기고 조폭답게 니 일이나 해.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. 마지막에. 더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거지. 재미있네.